반갑습니다. 저는 웨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겨울방학 공부를 하다 보면 겨울방학 공부에서 지금쯤 되면 진도를 맞춰서 열심히 잘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좀 뭔가 좀 루즈해진다던가 아니면 또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강으로 모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이들을 완강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옆에 보여드리고 있는 강좌는 선생님의 2025학년도를 위한 개념완성 강좌의 두 가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게 되는 첫 번째는 차근차근 기본편이라고 해서 스튜디오 버전인데요. 스튜디오 버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 혼자서 카메라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학생들을 상상하며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옆에 스피드한 실력편이라고 하는 강좌는 현장에 있는 많은 학생들의 현장감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강좌 바로 스피드한 실력편 현장 버전 강좌가 된답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스피드한 실력편과 그 다음에 스튜디오 버전에 해당되는 차근차근 기본편에서 이 수업 시작을 할 때 마음가짐은 스튜디오 버전인 경우 특히 인터넷 강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강의 인터넷 강의를 한 번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때 한꺼번에 세강이나 네강이라고 하는 걸 와르르 하루에 완벽하게 세강 네강을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이 강의를 한꺼번에 듣는 학생들이 많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강을 듣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강의를 듣고 흥분의 전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풀이 노하우를 조금 배웠는데 그 다음 강 가서 이제 문제를 와르르 풀어낸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다음 강으로 이어가서 문제를 풀어낸다라고 한다면 좋지만 그 사이에 많은 여러 가지 계획들로 인해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인터넷 강의로 선생님이 수업하는 선생님의 생각에서는 앞 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 다음 강에서는 한 번 더 그 앞에 있었던 문제풀이 노하우 소위 말하는 스킬이라고 얘기했던 얘네들을 한 번 되짚어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 런지를 1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차근 기울기가 차근차근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하나 빠뜨림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버거울 정도의 속도감이라고 하는 건 굳이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만 옆에 나와 있는 현장 버전인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장 버전은요. 6시에 수업을 와서 10시까지 대략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6시부터 7시까지의 강의를 수업을 했는데 그 내용을 10분 쉬었다가 또다시 또다시 한 10분 15분 반복해준다던가 또는 그 안에 있었던 정리정돈을 다시 한 번 해준다라고 한다면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이 모든 강좌를 다 완강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차근차근 기본편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50강이라고 할까요? 그럼 50강을 한 주에 한 3, 4강이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나도 오랜 주차 동안에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걸 현장 강의에서 오랫동안 끌고 가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완강을 현장 강의 안에서 3달, 4달 이렇게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정확하게 8주나 9주 안에 컴팩트하게 개념의 강좌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장에 있는 수업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그 주에 와서 주차별에 해당되는 강의를 다 끝내기도 하고 또는 스피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중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울기가 빠르죠. 기울기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은 아 좀 빠르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 내용 다음에 또 바로 어려운 내용 어려운 내용 다음에 또 어려운 내용 이렇게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스피드한 실력편이라고 얘기하는 현장과 스튜디오 버전에 해당되는 건 선생님의 강의도 그렇지만 듣고 있는 학생들의 상황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런 이 앞에 다이케스트 영상으로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이제 보아하니까 학생들에게서 얼마 전에 선생님에게 게시판으로도 그리고 또 인스타 DM으로도 상담을 요청하는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좀 의미 있겠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차근차근 기본편을 통해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흥분해 전도 수업도 너무 재밌고 근육 수업을 하면서 문제 푸는 것도 진짜 뭔가 감이 딱 잡히고 너무 좋다. 그런데 이제 신경계랑 호르몬이랑 방어 이 파트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신경계랑 호르몬이랑 방어는 개념이 쏟아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약간 좀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도가 좀 잘 안 나아가는 느낌이다 라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 선생님의 차근차근 기본편이라고 얘기하는 신경계와 그 다음에 호르몬 방어 강의에 비해서 자 현장 버전에 있었던 신경계나 호르몬 그리고 방어 강의는 강의수도 적고 강의 분수도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요? 자 이 안에 나와 있는 스피드한 실력 표현 안에 들어 있는 현장 버전 안에서는요. 방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특성에 맞춰서 당연히 가장 중요했던 위주로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 풀 때도 1번부터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위주에 해당되는 1번부터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호르몬 파트 채용 파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또는 혈당량 문제 하나 가장 핵심되는 문제 이런 위주로 문제 풀이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현장감 있고 조금 더 뭔가 약간 그 뭔가 치고 나가는 이 속도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쭉 공부를 하다가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개념을 많이 외워야 된다던가 또는 개념에 해당되는 범위가 아주 넓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두 강좌 모두가 같은 책으로 그리고 같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기본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공부하다가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옆에 있는 현장 버전을 들으면서 현장의 느낌도 같이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중요했던 내용을 좀 약간 이렇게 컴팩트하게 가장 임팩트 있는 내용부터 먼저 탁탁탁 치고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큰 강좌 안에 진도를 조금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내친김에 휙 하고 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공부는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에 맞춰서 진도가 좀 나가줘야 돼요. 공부하고 있는 양이 눈에 보이게끔 팍팍팍 나가줘야지만이 공부를 조금 더 더 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곤 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했던 친구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팁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지금 이제 겨울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건 어때? 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집. 지금 선생님은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흥분의 전도, 선생님 저 기출문제집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제부터 쏟아져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완성 공부하면서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파트를 딱 들어가서 개념도 공부했는데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근데 흥분의 전도에서 선생님 이번 개념완성 강조안에서는 어떤 스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요거까지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하게 이제 문제를 푸는 시야가 넓어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감을 딱 잡은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라면 선생님의 관리력을 풀고 흥분의 전도 바로 그 뒤로 기출문제집에서 나오는 흥분의 전도를 푸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흥분의 전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근육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유전 공부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흥분의 전도란 근육을 공부할 때는 와 이렇게 문제 푸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서 감을 딱 잡았는데 문제는 이게 유전을 공부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면 하고 흥분의 전도했던 감이 뚝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개념완성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문제 푸는 감이 좀 이렇게 이렇게 몽글몽글 생겨나려고 할 때 생겨나려고 할 때 그 정도 수준보다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다져놓고 다져놓고 넘어가게 되면 유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흥분의 전도로 나중에 모든 한 바퀴를 다 돌고 돌아왔을 때 감이 뚝 떨어졌네 라고 하는 이런 같은 걱정스러움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순서를 정해보면요. 개념완성 공부하면서 흥분의 전도 라고 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흥분의 전도의 관리력이라고 하는 이 관리력을 딱 풀면서 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감을 잡은 동시에 바로 기출문제집 기출분석서에 있는 흥분의 전도 문제로 바로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 역시나 기출분석서 안에 들어있는 문제풀이의 시작을 흥분의 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순서에 딱 맞춰서 선생님 기출분석서 기출문제집도 같이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중간중간에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주고 있는 여러가지 팁 중에는 첫번째 개념 외워야 될 것이 너무 많은 부분은 현장강의 버전에서 같이 한번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는 위주로 진도를 빨리빨리 빼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집도 흥분의 전도나 근육처럼 중요한 부분을 공부했을 때 함께 병행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선생님은 이 겨울 방 4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 딱 붙어서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할 거니까 선생님이랑 2월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러가지 학습 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